안녕하세요 프라아트입니다 에어브러쉬 모형 도색을 하거나 3d 프린팅 할 때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하죠 마스크를 필터 교체식 마스크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정보 영상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쪽으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인데요 3M6200 이라는 모델입니다 마스크 본체랑 이렇게 필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필터가 2개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지를 걸러주는 방진 역할을 하죠 먼지나 분진 이외에 몸에 좋지 않은 유해한 화학적인 것들을 막아주는 방독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용도에 맞는 것을 사서 끼워주면 되는 건데요 걸을 수 있는 화학적 특징들이 이렇게 이렇게 필터 모델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나 분진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필터를 사서 끼우거나 화학적 피해까지 같이 막으려면 이렇게 복합으로 된 화학적 피해와 분진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필터를 골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끼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형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라카신나 등의 유기용 제정도를 차단하고 먼지 등 분진을 막을 수 있으면 충분하죠 이게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인데요 필터가 양쪽으로 2개를 끼는게 아니고 앞에 하나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단구형입니다 모델명은 3M의 3200 마스크입니다 단구형은 이렇게 그림처럼 필터가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죠 다구거루 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의 본체입니다 여기에 한개의 필터를 끼워주면 되죠 모델명은 3311K100입니다 이 모델은 유기화합물과 방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용하는 사람들한테 딱 적당한 정화통입니다 포장지에 보시면 유기용제와 방진을 겸용하고 있다고 써있죠 이 두개를 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스크 본체에 삼각형 모양이 있고요 정화통에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지점을 서로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꽉 눌러서 딱 설정할 때까지 껴줍니다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구형의 장점은 필터가 정화통이 하나라는 건데요 이렇게 필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반밖에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터의 가격은 대략 한개에 5천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화통을 두개를 다는 모델이 필터가 두개다 보니까 정화능력은 더 좋겠죠 모형제작하는 정도에는 하나만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겠습니다 가구라든지 실제 자동차 크기만한 것을 칠하는게 아니니까요 작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이 제품 포장지가 밀봉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넣어도 될 만큼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러면 먼지 없이 보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착용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마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구요 물론 저는 3M에서 광고 협찬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가성비가 좋아서 소개해 드렸구요 정리하면 3M3200 마스크와 정화통은 3311k100 조합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모형작업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형생활 되십시오 이번 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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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ع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